어! 또 만났다! 저글링으로만 이기기! 어때요? 반갑다 나 저그야 포지 더블 넥서스 해 레더 2 레더 2천 프로토스 상대로 올저글링으로 이기기 올저글링으로 이기기 갑니다 올저글링으로 이기기 올저글링으로 올저글링으로 이기려면 저글링의 업그레이드와 저글링의 업그레이드와 이제 스포어가 받쳐줘야 돼요 왜냐? 컷에 오브로드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오브로드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이기기기 아 아! 아니 이놈이 문 열어라 좋은말 할때 자 일단 멀티 먹어주시구요 여기서 두가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터스타팅 앞마당을 먹느냐 아니면 옆구리쪽 멀티를 먹느냐 근데 저는 옆구리 멀티를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옆구리 멀티 먹고 한번 올저블링으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레더 2천점 상대 스타 경력 20년에 레더 2천점 풀어뒀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저글링으로 끝낼 수 있거든요 살짝 밑간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밑간 프로브 만점사 나이스 프로브 3마리 자르면 저글링 6개 150원이죠 프로브 3마리 얼맙니까 150원 결국에는 뭐 쌤쌤이에요 레더 2천점이면 어디가서 스타 할추는 안해 약간 이런 느낌 프로게이머들한테 가면 자 일단 레어테크 테니 올라가 주시구요 저글링 자 이러면서 바로 저글링 바로 까지 찍어줍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거는 저는 초패스 타입으로 갈거에요 일단 챔버에서 방이름 찍어줘야되거든요 챔버에서 이제 방이름 찍어줄거 할게 많습니다 가스가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질럭 공업과 저글링 어 저글링 업그레이드를 같이 맞춰줘야되기 때문에 컨트롤 깐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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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다시 일해주시면 되겠구요 자 일캐면서 저글링 방어 자 저글링 나왔죠 나왔으니까 바로 갠셋이 들어가주시면서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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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패스 타이브 초패스 타이브 핸 얼굴링을 찍어주시면서 하이브 누구야 어그로 끌면 뒤지는거에요 자 이러면서 하이브까지 찍어주세요 하이브까지 일단 상대방이 커세어를 입으면 솔직히 망하는거거든요 그래도 정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아우 쟤 야 나름 문 잘 잠가놨어요 어 야 오발탄 야 오발탄 야 오발탄 야야야야 오발탄 오발탄 야 오발탄 아 야야야 미안하다 오발탄 오 야 미안하다 아 나 얘 블랙한다는게 아 오발탄 야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발탄 오발탄 아 아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 삭제했어요 자 바로 하이브 초패스 하이브이기 때문에 바로 찔러둘때 막말로 절글링 아드레날린 됩니다 자 컷에 왔죠 컷에 왔는데 바로 속도로 수기 자 그 다음 자 바로 이제 챔바나 더 지워주시고요 자 바로 오죠 자 공바로 칠러 오는데 아드레날린 보세요 아드레날린 지금 반이에요 오 맞다일까면 막말로 이길 수도 있다는 마인드입니다 자 2일 업도 찍어주시고요 자 발업질로 오죠 발업질로 옵니다 시간 조금만 더 벌어주시고요 시간 조금만 더 벌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석탄 하나 질조미석 자 좋은 위치 좋은 위치 선점 좋은 위치 선점 자 자 저글링으로 저글링 아드레날린 얼마 안남았습니다 자 3 2 1 바로 맞죠 지금 0 1업 됐는데 저글링이 3방이에요 자 0 1업이 되면 원래 저글링이 2방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3방과 2방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저도 방 1업이 됐기 때문에 자 3방입니다 안 죽어요 안 죽는단 마인드에요 와 세죠 그 다음 여기다가 스포 여기 다크 올 수 있으니까요 오버러드 수급도 눌러주시고요 다크 데뷔 해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발업 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 멘탈이 나가요 왜냐 공발업을 아무것도 안하면 게임이 져있거든요 자 공발업을 아무것도 안하면 게임이 져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뭘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버 찍어주시고요 다시 오버 조금 늘려주시고 어 깜찍이 형님 안녕하세요 자 질러 많은데 질러 소모 오 오 캐논 넣을게요 오버 치우시고 질러 생각만 하면 됩니다 질러 생각만 질러 자 일단 원가스에서 모든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도 자 해처리 늘려주시고 해처리 늘려주세요 미나리 남을때 해처리 빨리 늘려주시고 드론 찍어주시고 빨리 드론 한번 펌핑 랠리 포인트 바꿔주시고 한군데로 몰빵 자 여기도 여기는 여기다가 살짝 나눕시다 자 이러고 이제 공 1억 방 2억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걸로 봐서는 정찰 한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론 뽑아주시고 또 멀티 오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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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고려했던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크 나왔습니다 나왔구요 자 시야업 오버러드 시야업까지 깔끔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커세어 오면 어떡할거냐구요 그때가서 생각하자구요 네 그때가서 바로 그리고 커세어를 상대방이 모았으면 스포를 두세개 정도 박아주시면 되요 그리고 이거는 동급 상대로는 절대 안통하는겁니다 동급 상대로는 정찰까지 깔끔하게 정찰까지 깔끔하게 자 게이트웨이 늘러난거 보이죠 상대방의 판단은 커세어를 모은다기보다는 아칸을 통한 펑 뽑기 자 과연 저글링 대 아칸 누가 이길까 한번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언가 추천과 지결찾기 한번씩 만들어 주세요 자 포크는 뽕뽑기에요 일단 자 난 유튜브가 더 재밌게 아 샛별사회사님 안녕하세요 아까 179개 고맙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라는 마인드 오라는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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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에 뭐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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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도 먹어주시고 따로롤 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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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글링으로만 거의 200 찍는단 말인데요 지금 여기다가 드론 살짝 보내주시게요 친구들 살짝 보내주세요 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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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야 질러 어 어 뭐야 무인들 탔어 무인들 탔어 자 일단은 녹아요 보세요 왓 더 펄 아우 녹아요 악한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저글링 위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글링 위험 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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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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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녹죠 와 씹어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란이 사기가 아니고 저글링이 사기일 수 있어요 야 씨 프로토스 버프 좀 시켜주십쇼 룰루랄라 자 저글링 뽑아주시고 바로어택다 테따이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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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s take takenie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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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테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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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좀 버텨봐 아이씨 너무 싱겁잖아 어택당이 어택당이 피지컬 깡패 라바가 놀면 안돼요 이럴때는 라바가 놀면 안됩니다 걷 걷 걷 걷 오버 치워볼게 야 오버 치워볼게 야 오버 치워볼게 좋아했습니다 어때요 저글링으로 이기기 참 쉽죠 어어 컨텐츠 하나 짰습니다 컨텐츠 컨텐츠 하나 어어어 짰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